1립 최강 이걸 간다고? 상대 거의 1립 최강인데 미니얀들이 생성까지 상상초 났습니다 잡았다 상대 싸운다 싸워 왜냐면은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당했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싸우기 시작했어요 DOG 뭐 이게 아이템을 보니 갱이 올 생각보다 집회를 했어 응? 나 때리면 자기가 못돼 이게 일부러 좀 맞아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야 못 이기는데 와 얘 2패 집 타이밍 잡아주네 마법 무효화의 망토를 산다고? 너무 현명하잖아 너무 현명한데 이거는? 뱃뱃뱃뱃은 아이스크림은 뭐야 뭐야 어? 어? 와 이거 망크 사가지고 안죽네 진짜 바로 그냥 지금 가야겠다 이거 잡지는 못하고 그냥 워이 살짝 괴롭혀주는 그런걸로 합시다 뭐야 죽었네 어 살았다 죽었네 어 살았다 아 이거 먹어야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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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하니 안 맞는 확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한 번 더 추지할까? 포틸이의 스크랩을 제한하네요 으흠 잘하는거야? 이거 도켓할거지? 저거 차치했습니다 어? 들어갔어 스킬샷 뭐옷 너무 적절해서 예술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 적절해서 그치 잠깐만 스페가 궁을 쓰고 DPA 필요한다는거? 이제 부터 가네? 이제부터 가네? 와... 아직 탐지 아래 Personal 자, 조금 이건 뱃어라 그리고 뉴이 뱃어라 오랜 뱃어라 그리고 휴고, 피니스로 극굿 뭐야 얘 왜이렇게 빨리 살아났나 으아앜 으 으 으 으 전혀 없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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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